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많이 바뀌게 됩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부터 팩트 사실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 98년 12월에 가격 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된 이대로 17년 만에 이번 확대되게 됩니다. 이번 가격 제한폭 확대 대상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싹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과 주식의 딱 증서 ETF, ETN이라든지 수익증권으로서 가격 제한폭이 기준과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되게 됩니다. 다만 코넥스 시장의 경우에는 상장 기업과 수요 기반이 확충되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가격 제한폭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변동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한국거래소 측에서도 그렇고 시장의 분석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개선이 시장 자체가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선진화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 확대 좀 피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보안장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 가격 제한폭 확대 시 투기적 거래 등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변동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경험도 있습니다만 저희 거래소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주가의 과다 변동에 따른 어떤 투자자 보고를 위해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가격 급변식 일시적으로 매매 체계를 중단하는 변동성 완화 장치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전체 시장 차원에서도 서킷 브레이크 제도를 보완을 해서 현재 10% 확대 시 일시적으로 시장을 중단하는 단일의 발동 구조에서 8%, 15%, 20% 확심마다 단계적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 경고 종목을 대용 증권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이 밖에도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해서 조회 공시 요구를 한다든지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어떤 시장 감시도 강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안 장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속 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 혹시 확대가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나 그리고 또 한국거래소 측에서도 저희 1위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제 주위에서 한번 좀 물어보면 정말 가격 제한폭 확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되는 거 맞냐, 되는 거냐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유의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확대된 가격 제한폭으로 인해서 하루 중 가격 변동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기업의 실적 등과 무관하게 어떤 루머 등에 편성한 무분별한 매매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비이성적인 내동 매매를 자제해 주시고 기업 가치에 근거한 신중한 투자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거래소를 대표해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 당부 한마디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의 이규현 상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팩트 사실은 저희가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비슷한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효석 박사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한국거래소 입장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팩트 확인은 저희가 해봤는데 과연 시장에 과연 어떤 파급 효과를 나타낼 줄 것인지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인지가 메인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정보가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본연의 기능이 잘 작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자금 중개 기능, 또 위험 분산 기능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가는 건데요. 왜냐하면 기업에게 유익한 정보가 들어왔는데 촘촘한 가격 제한폭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없다. 또 반대로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쁜 정보가 들어왔는데 가격을 하락할 수가 없다. 이러면 이제 자금 중개나 위험 분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격 제한폭 확대로 인해서 불공정 거래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상한가 제도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가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또 상한가 굳히기, 또 하한가 풀기 이런 시세 유인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들이 많았는데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되면 관련된 불공정 거래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불공정 거래도 줄고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과거의 사례들도 소폭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개선되는 사항들이 많다.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걱정하실,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바뀌는 것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가격 제한폭 확대가 우리 증시에 선진화로 가는 하나의 또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좀 이렇게 좀 드라이하게 드렸는데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사실 이런 가격 제한폭 확대돼서 걱정하는 분들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또 그쪽을 좀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측에서 이제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되면 한 가지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거래대금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95전에 저희 시장의 가격 제한폭 제한이 걸린 이후로 이제 세 번 확대가 됐고 이번이 이제 네 번째 확대가 되는 건데 지금 좀 그래프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저 선들마다 한 번 확대가 됐었는데 사실 거래대금이 드라마틱하게 오른 적은 없었고 98년 이후에 이제 15%로 늘어나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저때는 가격 제한폭이 확대돼서 늘었다기보다는 어떤 외국인 투자한도가 폐지되고 연속매매가 허용이 되면서 대금이 많이 늘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30%로 늘어나고 나서 정말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크게 이 가격 제한법 확대로 인한 거래대금 증가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가 이제 시장 활성화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거래량이 증가할 것인가 또 하나는 변동성은 증가하는가 아니면 혹은 감소하는가 먼저 이제 변동성부터 말씀드리면 변동성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 실제 이제 상한가 제도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하루에 많아야 10개 내외입니다 전체 시장의 한 0.3% 내외에 불과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가격 변동폭이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장 전체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불공정 거래가 줄게 되면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거래량 증가 효과인데 거래량은 이제 증가될 감소될 것보다는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과거에 이제 가격 제한폭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하한가를 혹은 상한가를 맞아서 매수를 하고 싶은데도 못 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0%로 확대가 되게 되니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소폭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실제 그게 이제 거래량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중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상한가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시장 전체 거래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제 조건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크게 봤을 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폭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 사실 접근하기가 더 쉽고 실제적으로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 중소형주에 대한 변동성은 좀 커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과거에 하한가나 상한가 근처에 갔던 종목들 특히 이제 테마주들 그리고 실적이 우량하지 못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중 변동폭이 기존에 이제 30% 왜냐하면 상한가가 15%였으니까 최저 최고폭이 30%에서 60%까지 두 배로 확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소형주 종목들은 투자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신용이나 미술을 사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투자 금액 전체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신용장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하자면 계속해서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신용거래를 통해서 반대매매도 때문에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깡통계좌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고려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 상한가 제도가 가격제한폭 제도가 확대가 되면 분명히 신용거래나 미술을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반대매매를 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거래소 상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뇌동매매를 줄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그래서 가격제한폭 확대를 계기로 저는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건전한 투자로 실적우량주, 가치주 위주의 투자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적으로 봤을 때 역시 우리가 조금 더 가치주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국거래소에서도 그렇고 박사님께서도 좀 뇌동매매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이들 말합니다 비이성적인 뇌동매매를 우리가 좀 멀리하자 하는데 사실 주식시장 자체가 또 어찌 보면 좀 비이성적인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좀 조심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확대할 게 아니라 미국처럼 아예 그냥 가격 제한폭을 해제하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사실 언젠가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 시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가격 제한폭 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가격 제한폭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들은 아시아의 일부 거래소들 대만 그리고 이제 일본 중국 이런 거래소들이 이제 한 7에서 20% 내외의 가격 제한폭을 두고 있고 글로벌 선진 거래소들이라고 불리는 유럽과 미국의 거래소들은 가격 제한폭 제도를 아예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최근에 그 대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기로 또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선진 거래소들은 가격 제한폭을 안 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인 득스는 우리가 시장에게 자율성을 맡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시장에게 맡기고 대신에 비이상적으로 주가 지수가 급락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가격 안전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적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라든지 또는 주가 지수가 급락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 같은 것들을 두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한국 거래소는 이런 가격 안전 장치를 3중으로 갖췄습니다 이렇게 3중 안전 장치를 갖춘 곳은 한국 거래소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때 시장의 혼란이 가격 제한폭 확대로 인한 혼란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훨씬 더 줄어들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시장에게 투자자 보호를 맡기는 쪽으로 시장에게 훨씬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가격 제한폭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이 되는 이유도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혹은 선진 증시 같은 경우에 가격 제한폭 자체가 없긴 합니다만 그쪽 시장 분위기와 우리 시장은 아직도 좀 투기적인 면도 좀 짙게 나타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보완 장치들이 어쨌거나 필요하고 한 중간 단계가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질문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실이 많을까요? 득이 많을까요?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은 훨씬 더 득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한가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가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정보가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시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가 되면 유동성도 증가가 됩니다 유동성이 증가하고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투자자들한테는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훨씬 실보다는 득이 많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과 미수 등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향을 예측하지 못하고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되면서 일중 변동폭이 60%까지 되는 종목들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중에도 반대 매매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그런 미수와 신용거래를 주로 사용하는 레버리지 투자자분들은 이번 기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줄이고 뇌동매매를 줄이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형성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사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실이 많을 수도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꼭 가격 제한폭이 30%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역시 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주식시장의 특성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좀 집요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 여러분들에게 과연 앞으로 확대가 됐을 때 어떤 투자 전략이나 혹은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고 한마디 조언을 해주시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격 제한폭 제도가 17년 만에 15%에서 30%로 2배로 확대가 되는데 많이 달라질 것처럼 우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는 주식의 가격 제한폭이 설령 15%에서 30%로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부분의 상한가, 과거의 상한가 제도와 관련해서 걸렸던 종목들은 15% 내외에 걸렸던 종목들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30%로 확대가 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도 주로 테마주나 중소형주, 실적이 우량하지 못한 종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걱정하실 것이 없고 오히려 훨씬 더 득이 된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일부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 가격 제한법 확대를 계기로 충분한 숙려 기간, 그리고 내동 매매를 줄이고 건전한 투자 문화 쪽으로 가시는 방향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막연한 불안감 갖기 마련인데요 박사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위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 연관의 이호섭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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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